이번 시간엔 네이버 쇼핑 상위 노출을 하기 위한 상품 등록에 대한 내용을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똑같은 상품을 등록을 했는데 내 판매 경쟁자 상품은 맨 위에 올라가 있고 내 상품은 한참 뒤에 밀려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가지 요소가 있는데 상품 등록 관련해서 한 부분을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네이버에서는 어떤 상품을 등록할 때 각각의 항목에 대해서 그것을 가점을 부여합니다. 그래서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그 항목을 얼마나 네이버에서 요구하는 대로 잘 넣었냐에 따라서 가점을 부여받게 되고요. 그 가점의 총점이 모여서 종합 점수가 되고 네이버 검색을 했을 때 해당 상품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상품이 맨 위부터 노출되게끔 리스팅을 해주는 겁니다. 보통 이 부분을 SEO라고 하는데요. 검색 엔진 최적화, 영어로는 서치 엔진 옵티마이제이션 약자인데요. 크게는 적합도, 신뢰도, 인기도 이렇게 세 부분을 나눠줍니다. 이 카테고리는 해당 상품이 맞는 카테고리에 등록되어 있느냐를 말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선호도는 한 상품이 여러가지 카테고리에 등록될 수 있습니다. 그 등록된 것 중에서 가장 선호도가 높은 쪽에 등록되어 있을수록 아무래도 해당 상품이 높은 관점을 받게 됩니다. 다음 항목으로 연관도가 있는데 연관도는 상품명 그리고 상품의 속성이나 태그, 그 다음에 상품을 표현하는 키워드들이 얼마나 연관도가 높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가점을 받는 거고요. 상품명, SEO는 결국에는 보통 브랜드, 상품명, 그 다음에 상품을 특정 질 수 있는 옵션 같은 거, 색상, 무게, 크기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네이버 쇼핑 페널티라는 거는 해당 상품이 얼마나 페널티를 덜 먹었느냐. 페널티 항목은 여러 가지가 있죠. 배송 지연, 주문 확인 지연 이런 것들도 포함되고 네이버 쇼핑 입장에서는 해당 상품 내용 중에 네이버가 하지 말라는 것을 얼마나 안 했느냐. 흔히들 어뷰징이라고 하죠. 어뷰징했다 이거는 네이버가 하지 말라는 걸 했다는 얘기고요. 처음 한두 번 정도는 경고상 내용이 날라옵니다. 메일이나 아니면 지금 관리자 페이지 상에 이것을 수정하지 않고 놔두면 해당 상품은 이 페널티 때문에 마이너스 점수를 받기 때문에 뚝뚝뚝뚝뚝뚝하고 뒤로 밀려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항목의 요청이 오면 빨리빨리 수정해 주는 게 좋고요. 실제 운영할 때는 이런 어뷰징 행위가 발가입됐을 때 꼭 상품 등록에 대한 어뷰징이 아니고요. 운영에 대한 어뷰징에서 수정하라고 했는데 그걸 말 들어먹지 않으면 한두 번 경고하다가 결국 최악의 경우는 뭐를 중지시킵니다.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고요. 마지막 항목에서는 인기도 항목이 있어요. 클릭수, 점수, 찜수라고 하죠. 찜수. 그 다음에 리뷰수. 그 다음에 판매실적. 판매실적은 매출량과 매출액을 포함한 겁니다. 그 다음에 최신성. 얼마나 최근에 등록했느냐죠. 이런 항목에 각각의 항목에 대해서 비워놓지 않고 잘 맞게 넣었느냐에 따라서 가점을 받게 되고 그 가점, 총점에서 상품의 리스트 순서가 좌우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것을 한방에 얘기하는 것은 예예요. 매출. 얼마나 많이 팔렸고 얼마나 많은 판매 개수가 나왔냐. 이게 대충 상품을 등록하고 항목을 비워두고 해도 이게 높으면 얘가 그냥 맨 위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트래픽 유도 방식에 의한 작업들을 많이 해요. 보통 광고회사가 구자니 이렇게 해서 문자, 모레, 톡 많이들 받는 경우 있을 거예요. 이게 뭐냐면 유입량을 그냥 때려 넣어주는 거예요. 여러 가지 방법을 이용해서. 그것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전부 무시하게 되는 상황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새로 그닥 판매량도 없고 리뷰수도 없고 찜수도 별로 없는데 맨 위에 노출되어 있는 것들은 이 트래픽 작업이 들어간 걸로 의심해 볼 수 있어요. 네이버에서도 이런 부분에서 지금 현재 골치아파하고 있는 거고요. 광고회사들은 이 트래픽 이걸로 재미 많이 보고 있고요. 가격은 싸지는 않습니다. 보통. 이 정도면은 지금 상품을 등록하기 위한 기본 지식은, 밑지식은 전달이 된 것 같고요. 이제 실제 상품 등록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상품 등록하는데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일부러 제가 상품을 제가 운영한 몰에서 미리 한번 테스트로 등록을 해놨어요. 이거 보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실제로 상품을 같이 등록을 해볼 건데요. 빠른 진행을 위해서 미리 상품을 등록을 해놨습니다. 이 상품인데요. 일단 맨 위부터 보시면 카테고리 항목이 있습니다. 크게는 대, 중, 소 이렇게 나눈데요. 지금 이 상품 같은 경우는 탈모 플러스 영양제 이런 느낌의 상품이에요. 그래서 가장 맞는 상품 같은 경우 맡은 카테고리 같은 경우는 지금 화장품 미용 밑에 헤어스타일링 그 다음에 염색약에 넣었어요. 그거 외에는 가장 맞는 게 이거더라고요. 그리고 이 카테고리는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상품이 여러 개의 카테고리에 등록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 상품은 헤어 필루션이라는 제품인데 검색을 했을 때 보여지는 리스트를 보면 맨 위에 이제 광고죠. 이거 여기까지도 광고 여기까지도 광고 세 칸은 광고니까 빼고 이 밑에 보시면 화장품 미용, 헤어스타일링, 염색약 이렇게 이제 이 카테고리예요. 좀 더 내려가 볼까요? 밑에 내려가 보면 어디까지 가볼까? 여기 보면은 탈모케어 여기도 들어갔죠. 이 상품은 탈모케어로 카테고리가 등록된 거예요. 그래서 상품을 등록을 할 때 먼저 해당 상품에 대한 키워드로 검색을 해봅니다. 아니면 상품명으로 해봐도 되고 검색을 했을 때 맨 위부터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상품이 염색약 이쪽에 넣으면 맨 위에 노출되네? 그러면 이 카테고리에 집어 넣을수록 상단으로 올라갈 확률이 높아요. 왜냐하면 네이버에서는 이 카테고리로 집어 넣었을 때 맨 위에 올려주니까 물론 이걸 역으로 사용을 해가지고 기존이 너무 경쟁 강도가 심한 거예요. 검색 엔진이 노출되는 게 그럴 경우는 일부러 이걸 피해서 다른 카테고리에 넣어서 해당 카테고리에서 상위를 잡는 방법도 있어요.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염색약 카테고리로 넣었을 때 맨 위로 잡힌다. 맨 위로 올라간다.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밑에 다음에 보면 구독 설정 있어요. 이거 뭐냐면은 정해진 날짜 매주에 한 번 이렇게 정기적으로 상품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죠. 서브스크립션 서비스라고 하죠. 그거의 내용인데 이거는 등록하려면 유료 서비스랑 연동을 해야 돼요. 그리고 처음에는 이거는 사용하실 분들은 없겠지만 이런 게 있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예약 구매 같은 경우는 상품, 우리 공동 구매 진행하는 거 딱 맞겠네. 이런 상품들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날짜를 설정하는 거죠. 다음 주 월요일부터 0시부터 일주일간 진행을 한다. 그럼 이때 상품이 딱 오픈돼서 이때만 진행되고 끝나고 나면 여기 싹 없어지죠. 상품이 그리고 해당 상품은 최소 한 개 이상 주문이 가능하다. 여기 지금 내보니까 열 개로 돼 있네요. 열 개 이상 주문해야 된다. 이렇게 주문 받았는데 실제 발송은 언제부터 시작해? 그리고 발송 완료일은 최대 우리가 요 날까지 끝낼 거야.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사은품은 이 상품 사주면 뭐 파우치 증정 뭐 이런 거 해서 넣을 수 있겠죠. 여기까지가 이제 사은품 예약 구매에 대한 부분이고 일단 끄겠습니다. 이거는 설정 안함 그 다음에 상품명이죠. 상품명인데 요거는 제가 이제 테스트한다고 일부러 요 내용을 마킹해서 넣어놨고요. 보통 어떻게 보면 이제 보통 브랜드명 플러스 상품명 그 다음에 그 상품을 정의하는 뭐 아까 말한 대로 옵션이나 뭐 무게 색상 그 다음에 뭐 고유번호 이런 거 넣게 되죠. 그리고 뭐 요정도까지는 괜찮아요. 이 제품을 특정 지울 수 있는 키워드 몇 개 대신에 이 키워드가 두 개 이상 중복되면 어비중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같은 단어를 쓰면 안 좋아요.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해보면 보통 브랜드명 그 다음이 상품명 플러스 상품의 그 내용을 특정할 수 있는 뭐 크기 색상 그 다음에 무게나 뭐 뭐 그 발송 단위 뭐에서 한 박스 뭐 열두 개들이 한 박스 뭐 이런 식으로 쓰죠. 그렇게 요 부분은 이 상품명을 정의하면 되고요. 그리고 요 밑에 보면 요거 잘 넣는지 예 상품명 품질 체크하는 거죠. 매일 들면 여기서 이제 상품이 중복된 키워드가 반복되거나 그리고 뭐 공 뭐 뭐냐 이벤트 특가 뭐 이런 거 넣으면 안 좋아해요. 예 그러는 것들 검색됩니다. 그리고 이제 키워드 중에 쓰면 안 되는 키워드들이 있어요. 뭐 의약품 관련된 부분이나 뭐 효능 요런 거는 괜찮은데 뭐 저기 뭐 우리 건강식품 이런 거 보면 효능 뭐 이런 거 쓰잖아요. 그건 쓸 수 있는 단어들이 있어요. 그런 상품들은 그런 것들 보면 이제 걸러내줘요. 그래서 요거 이제 넣어보면 아 문제없네 하고 패스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품 판매가 우리 가격 늦춰 그리고 이 상품을 원래는 3만 5천원인데 이제 내가 이 상품을 할인가를 제시하고 있어. 3만 5천에 팔지만 내가 천원 할인해 줄게. 전체 할인일 경우는 전체 체크하면 되고 PC로 구매하는 사람과 모바일을 구매하는 사람을 다르게 할 수 있죠. 근데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어 전체로 하죠. 그래서 나는 이 상품 원래 소비자가는 3천 5 1만 5천원인데 철원 할인해서 3만 5천원에 철원 할인해서 판다. 이렇게 해놓으면 해당 상품은 밑에 하단에 원래 가격과 할인된 가격을 보여주죠. 그리고 판매기간 정의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상시 판매로 한다면 설정 안함으로 하시면 되고 다음은 부가세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항목은 과세 상품 면세 상품 명세 상품 있습니다. 과세하고 면세를 구분하기 어려워 하신 분들인데요. 쉽게 이제 제가 설명해 드리면 면세 상품은 원물입니다. 대표적으로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해당되겠죠. 이러한 원물에서 어떤 2차 가공을 해서 부가가치를 만들어낸 상품 그게 과세 상품이에요. 예를 들면 배추 원물이죠. 면세입니다. 고춧가루를 넣고 비비고 버무려서 김치를 만들어내면 부가가치를 만들어낸 거예요. 어떤 1차 원물에 변형을 가한 거죠. 따라서 이거는 과세 상품입니다. 또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고기 같은 경우 삼겹살 원 저기는 비과세죠. 면세입니다. 면세 하지만 그걸 양념육으로 만들면 그거는 과세 상품이 되는 거예요. 수산물 멸치 같은 경우는 멸치 말린 거는 그거는 원물이잖아요. 단순히 말렸으니까 면세입니다. 하지만 볶아서 멸치볶음을 만들면 그거는 과세가 되는 거죠. 하지만 이게 100% 딱 그 기준에 맞는 건 아니고요. 배추를 김치로 예를 들면 김치 10kg 포기김치 같은 경우는 면세예요. 하지만 10kg 미만 5kg 3kg 이런 배추김치는 포기김치죠. 그거는 과세입니다. 그래서 보다 정확한 거는 제품 원 생산자나 공급자 한테 최종적으로 확인하시는 게 맞지만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영세 상품은 뭐냐 아예 세금이 없는 거예요. 국내에서 생산해서 해외 수출하는 상품 이런 거 영세 상품입니다. 나중에 이제 세금 환급도 받습니다. 수출하고 난 후에 그 다음에 지금 그 다음에 네이버 풀필먼트 삼자물류 시스템인데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혹은 제휴되어 있는 업체하고 활용해서 쓰는 건데 유료예요. 그래서 그거는 쓰실 분들은 먼저 풀필먼트 쪽에 가서 유료 가입한 다음에 쓰시면 돼요. 그 밑에는 재고 수량 있죠. 재고 수량은 여기 보면 활성화가 안 돼 있죠. 이유는 옵션 설정에 놔서 그래요. 옵션 설정 그래서 선택 안 함으로 하면 이거 수정되거든요. 저 같은 경우 9999개 더 나아요. 이유는 저 같은 경우는 이게 네이버 스마트의 상품이 올라간 후에 16개 탑 플랫폼에 쭉 뿌려져요. 그렇겠는데 그 플랫폼 중에서 재고 수량이 9999개 까지밖에 등록 안 되는 곳들이 있어서 저는 단품일 경우는 이렇게 등록해 놓습니다. 하지만 네이버 자체는 상관없고요. 이번에 알아볼 항목은 옵션인데요. 초보자분들이 가장 많이 헷갈려 하는 부분이죠. 크게 입력 방식이 직접 입력하는 것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이고요. 그 다음에 엑셀로 입력하는 것 그 다음에 이미 등록되어 있는 상품 옵션 불러와서 쓰는 방법 세 가지가 있고요. 이 옵션 구성 타입은 단독형하고 조합형이 있습니다. 차이점이 뭐냐면요. 단독형 같은 경우는 가격은 다 동일해요. 옵션 가격이. 근데 옵션 항목만 틀릴 경우는 단독형을 쓰면 됩니다. 옵션 개수 정하고요. 옵션 개수 넣어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정렬순 그리고 지금 이 경우 지금 두 가지의 옵션을 설정을 해줬고요. 그리고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되는 거죠. 옵션 명을 넣어주고 그거에 대한 구분은 콤마로 구분자를 넣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적용을 하면 밑에 적용된 거 볼 수 있는 거죠. 만약에 내가 세 개를 넣고 싶으면 여기다가 무게 1kg 2kg 적용해보면 밑에 등록되는 걸 알 수 있고요. 조합형 조합형 같은 경우는 재고 수량하고 옵션의 가격이 다 틀릴 경우는 조합형을 쓰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알고 계셔야 되는 점 하나가 반드시 판매가가 판매가 값이 0인 게 존재해야 돼요. 이 0이라는 의미는 기본 이 가격을 따라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상품 같은 경우는 옵션가가 1,000원 그러면 기본 3만 5천원 여기 책정되어 있는 이 금액에서 1,000원이 추가된 금액으로 판매가 될 수 있는 거고요. 마이너스 값도 가능합니다. 마이너스 1,000원 이러면 마이너스로 표현되고요. 그 다음에 재고가 달리 있을 경우는 재고를 표시해주면 되고요. 재고 수량을 제가 9,999개로 적용을 한 후에 일괄적으로 하면 판매 중으로 바뀌죠. 이 상태에서 제가 한번 저장한 후에 한번 볼게요. 어떻게 보이는지 상품 보기 하면 이런 식으로 옵션 3개가 있고 사이즈 이거 선택하고 여기 보면 아까 1,000원 추가된다는 항목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1,000원 추가된 값으로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상품 구성을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꼭 필요한 체크 포인트가 있는데요. 예전에는 이걸 풀어놨는데 현재는 가격에 따라서 기본에 책정된 가격에서 그 상품 가격이 2,000원 미만일 경우는 100%까지 추가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게 지금 3만 5,000원 책정되어 있으면 7만원까지는 옵션가를 넣을 수 있으니까 여기에 넣을 수 있는 값은 3만 5,000원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2,000원에서 1만원 사이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로 더 싼 가격으로 50%까지 해서 더 비싸게 상품 가격만큼 100%까지 기본 등록 상품 가격만큼 100%까지 할 수 있고요. 만원 이상이 되면 마이너스로 50% 플러스로 50%까지 옵션 가격을 설정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한 이유는 상품 가격을 싸게 올려놓고 실제로 그렇게 상품 가격을 싸게 해서 유도해놓고 실제로 들어왔을 때는 비싸게 옵션가를 설정해서 사람들에게 현혹 주는 걸 방지하려고 이것도 어떻게 보면 네이버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오비중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가격이 그렇게 옵션에는 제한이 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직접 입력형은 뭐냐면 어떤 상품을 주문할 때 고객한테 직접 어떤 주문 내용을 받아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 상품 같은 경우는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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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트에 추가 일형 상품 같이 주문 합니다. 이런 경우죠.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떻게 보여지냐. 여기 있네요. 여기에 고객한테 원하는 내용을 입력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주문할 때 그 내용입니다. 그 다음 항목이 뭐예요? 상품 이머지잖아요. 총 대표 이미지 하나와 아홉 개의 상품을 등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상품을 최대한 잘 설명할 수 있는 상품을 이미지 컷을 여기 넣어주면 되는데 대표 이미지 같은 경우는 천 곱하기 천 픽셀입니다. 그리고 700 곱하기 천 픽셀 이거는 뭐냐면 이미지 중에 보여지는 이미지가 세로형으로 보여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세로로 이렇게 세워져서 보여지기 개수 옵션에 따라 틀린 건데 그렇게 보여지는 거 고려하거나 그리고 쇼핑 윈도우 쪽에 아마 이거 보여지는 영역이 있을 거예요. 그거 용도로는 그 700에 750에 1000 픽셀 그러니까 약간 세로로 긴 겁니다. 그거 이미지 넣어라는 얘기고 대표 이미지가 기준이 1000 곱하기 1000인데 만약에 이거보다 더 큰 이미지를 넣을 경우 예를 들면 2000 곱하기 2000 해당 이미지를 클릭하면 확대해서 자세히 볼 수 있게 한다. 이런 내용이고 이런 내용이고 만약에 실제 이 픽셀보다 적게 된 이미지를 넣게 되면 이미지가 오히려 네이버에서 늘려주는 거죠. 근데 이게 그러면 픽셀이 깨져요. 이게 비트맵 이미지라서 이미지가 깨지는데 뭐 큰 차이가 안 나면 상관없습니다. 근데 너무 작은 거를 넣어버리면 이게 1000에 1000 픽셀로 늘리면서 이미지가 아마 깨질 거예요. 그래서 웬만하면 네이버에서 권장하는 이 사이즈로 정사각형 만들어서 넣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위치 변경 가능하고요. 추가 이미지 더 넣고 싶으면 골라서 이런 식으로 넣어주면 됩니다. 그 밑에 항목은 동영상을 넣는 곳인데요. 만약에 해당 상품에 동영상이 준비되어 있으면 해당되는 동영상 넣어주면 되는데 여기에 동영상으로 들어가는 게 실제로 GIF 움직이는 이미지로 변환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준비된 영상이 있다? 그러면 동영상을 이런 식으로 업로드를 하면 얘가 싹 스캔을 한 후에 대표 이미지를 딱 추출을 해줍니다. 열심히 일하고 있네요. 이게 지금 베트남에 런칭한다고 거기서 교육하는 영상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바꿔주면 이런 식으로 GIF 이미지가 들어가고 이 동영상은 나중에 상세 페이지에서 한 번 더 보여주게 됩니다. 동영상 탈툴은 이 이미지에 대한 동영상 이름을 넣어주는 거예요. 베트남 교육이라고 하자고요. 이러면 어떻게 되냐면 네이버 상에 동영상을 보여주는 섹터가 있잖아요. 거기에 이 동영상이 노출이 되고 해당 키워드로 검색했을 때 이 동영상은 이거랑 상관없이 동영상으로 돌아다녀요. 그리고 거기서 클릭하면 이 상세 페이지로 넘어오겠죠. 그 다음에 라이브 쇼 클립은 이 내용은 뭐냐면 최근에 시작한 네이버 라이브 커머스 그쪽에 노출되는 섹션이 있어서 그때 했던 쇼클립 갖다 쓸 수도 있고 내가 여기서 집어넣으면 노출이 되는 거예요. 그런 용도로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장 많이 중요한 부분인데 실제 상세 페이지 작성하는 거죠.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스마트 에디더 이용해서 HTML 용어 모르고도 사용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대부분 이거 쓰시면 되고요. 특정하게 세부적으로 뭔가 수정하고 싶으면 HTML 언어를 아는 분들은 프로그래머들이나 웹 디자이너들은 할 줄 압니다. 그래서 수정해서 하는 건데 일반적으로는 이거 쓰시면 돼요. 실제로 상세 페이지가 작업을 한 걸 봤는데 이 상세 페이지는 그냥 FM으로 보시면 돼요. 그냥 FM적인 정확하게 그냥 FM적인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보통 이런 상세 페이지가 되면 큰 한 장짜리 결과물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냥 한 장을 딱 넣어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 상위 노출을 위해서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네이버 검색 엔진은 이미지를 개수로 인쇄하지 이미지 안에 있는 내용이나 이 텍스트를 인식하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거 이미지 한 장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하면 그런 상세 페이지가 필요한 데는 있습니다. 거기서 그냥 한 장짜리로 길게 늘어져 있는 한 장짜리로 이미지로 넣으면 되고요.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이런 거 다 잘라내야 돼요. 이 텍스트 그리고 이 텍스트를 글자로 넣어야겠죠. 근데 굳이 안 자르고 넣고 텍스트로 한 번 더 넣어주는 것도 방법이에요. 처음에는 이게 공동구매 진행한다는 내용으로 제가 이제 편집해서 넣은 거고 브랜드명 상품명 옵션 이거는 세트라는 얘기고요. 이렇게 해서 네이버 검색 엔진에서 긁어갈 수 있도록 일단 이런 FM적인 순서로 제목을 선정을 해서 맨 위에 한 번 넣어주고 부연 설명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너무 많은 키워드를 중복 반복 중복하는 것도 그것도 어뷰 중이에요. 따라서 이 지금 탈모케어 두피케어 는 이 상품을 대표하는 메이저 대표 키워드 가장 상위 키워드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들어간 거고 음 그 다음에 뭐 이 상품이 완판됐었다 뭐 이런 와디드에서 1억 헌딩했다 완판됐다 이런 이제 마케팅적인 문구 넣어주고 그리고 흑채라는 단어를 썼죠. 왜냐하면 이 상품보다 흑채가 더 유명하잖아요. 흑채라고 검색했을 때 이 상품을 노출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넣은 거예요. 두피 앰플 같은 경우도 카테고리 메인 저기 말 키워드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미지 들어가고 그리고 이 상품 같은 경우는 좀 더 효과적으로 소비자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지하에프로 된 이미지를 이렇게 많이 넣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이유에 의해서 한 잔짜리로 넣을 수 없이 쪼갠 이유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JPG나 PNG라는 확장자를 갖고 있는 이미지를 이런 평면적인 이미지로 많이 쓰게 되거든요. 근데 이 GIF 이미지는 움직이는 사진을 여러 개 모아서 하나의 파일로 만들어낸 이미지라 이 GIF 이미지하고 이 JPG나 PNG 이미지 확장자의 이미지하고 같이 넣어서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일종의 동영상이거든요. 컷컷컷된 동영상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잘라서 일반 이미지 하나 넣어주고 GIF 움직이는 이미지 중간중간에 좀 더 확실하게 넣어주고 이것도 텍스트 자체도 이거는 이미지 GIF네요. 그죠? 이것도 GIF고 그래서 이거 참 잘 만들어진 상세 페이지예요. 이게 지금 그래서 그 다음 내용면으로 봤을 때도 실제로 사용했을 때 어떻게 변한다 이런 거 뿌려주는 거고 그리고 간간이 실제 사용하는 거 이런 거 이 GIF로 넣어줬고 이 주목부터 이거는 잘라내고 이거 텍스트로 넣어도 되는 항목이죠. 왜? 네이버 검색인진이 퍼가라고 이것도 GIF고 GIF고 일반 이미지고 그 다음에 이거 자랑하는 거죠. 와디즈에서 1억 건딩 했다고 이거 아마 두 번에서 1억일 거예요. 첫 번째 5,500 했었나 보네요. 그 다음에 이거 사용했던 리얼 후기 이게 실제로 팔고 했던 거를 했는지 아니면 대충 가짜로 했는지 그거는 제가 확인은 안 되지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실제로 리얼 후기 해갖고 후기 사진까지 갖춰 넣어줬죠. 소비자 이제 그래서 이거 되게 이거는 남자인가 보네요. 이렇게 변했다. 이거고 그리고 실제 성적서 민체무회하다 이런 거 넣어주고 성분 뭐다 넣어주고 그 다음에 이거 특허출원 뭐 이런 거 했으니 어쩌고 저쩌고 넣어준 거고 그리고 한 번 더 이거 어떻게 사용하는지 넣어줬고요. 그리고 이제 자주 묻는 거 해서 넣어놨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 제품을 정의하는 거 한 번 넣어줬고 그리고 뭐다 여기 이쪽 어디 있나 요건가 아 여기 있네요. 잘 안 보이지만 여기 지금 특허 받았던 거 여기 넣어줬고 요게 제품 성분 넣어준 거예요. 성분 요거 안 들어가 있으면 화장품 경우는 요것도 나중에 저기 어비중으로 걸릴 수 있는 요소예요. 그리고 그 상세 그 제품 품목에서 상세페이지 참조 이렇게 넣어놓았을 때 요거 참조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 더 설명하자면 이제 이 해장된 상품에다가 중간중간에 넣을 수도 있고 끝에다가 함께 사면 좋은 상품이라는 이름을 제가 넣었지만 요런 식으로 몰래에서 판매되고 있는 상품을 추가로 넣어서 같이 구매할 수 있거나 연관해서 넣을 수 있는 상품을 이렇게 넣을 수가 있거든요. 요거는 어디서 하냐면 요기네요. 요 링크 요 링크에서 요 해당되는 상품에 요 주소가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한번 넣어볼까요? 뭐 예를 들면 뭐 뭐 이거 이거라고 하자고요. 이거 여기 주소 있잖아요. 요거 긁어서 요 상품 밑에다가 링크를 주고 요 상품을 검색을 해서 확인을 눌러주면 요 상품 밑에 들어가는 거예요. 요 상품 사면서 이 상품 사면 좋아. 뭐 요렇게 해서 하는 거고 요렇게 유사한 게 연관 상품 등록이라는 그 방식도 있어요. 그거는 어떤 특정한 상품이 보여지고 밑에 하단의 중단인가 하단의 그 연관 상품 내가 원한 상품들을 쭉 나열할 수 있어서 이거 사면서 이거 같이 살 수 있어. 사면 좋아.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요런 식으로 링크는 그렇게 활용하시면 되고요. 요거 링크를 잘 막아주시면 재밌는 재밌어요. 요게 이제 유튜브도 링크 되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동영상을 외부에 있는 걸 땡겨가지고 넣으시면 됩니다. 일단은 요렇게 등록 작업 진행하고요. 그 다음 항목에서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모델명이죠. 상품 주요 정보인데요. 요즘 항목이 되게 많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네이버에서 조금 더 제품을 필터링하고 소비자가 잘 정확한 정보를 가져갈 수 있도록 옵션 항목 만들어 놨어. 그러니까 판매자는 우리가 해당되는 내용이 있으면 최대한 최대한 해서 넣어. 그러면 우리가 소비자가 네이버 쇼핑 가볼게요. 냉장고로 검색해보자고요. 냉장고. 그리고 네이버 쇼핑. 여기 보면 이 결과값이 나오는데 리스트에 카테고리 이 상품이 들어갈 수 있는 여러 카테고리 중에 하나에 들어갔을 거고 이게 들어갈 수 있는 게 이런데 들어갈 수 있어 라고 하는 거죠. 거기에 뭐 상품의 그 항목에 냉장고의 유형을 고르는 항목이 있었을 거예요. 일반 냉장고다 업소용 냉장고다 이거에 따라서 소팅을 해주는 거예요. 자 기본적으로 지금 이게 일십백 천만 십만 오백만 개가 지금 냉장고로 검색되는 거죠. 엄청난 거죠. 근데 이게 업소용 냉장고로 선택을 할까요? 37만 4천 개밖에 안 돼요. 이게 그러니까 이 세븐을 하면 쉽게끔 소팅해 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제조사 브랜드 넣던 항목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 나왔겠죠. 삼성전자 클릭을 하면 이게 또 삼성전자 것만 골라주죠. 그 다음에 1등급 하면 1등급은 없네요. 뭐 3등급 하면 지금 3등급으로 해서 바뀐 건가? 3등급으로 하니까 226개가 나오네요. 만약에 5등급 하면 5등급 하면 0개 4등급 0개 이게 뭐 3등급이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리고 몇 년도 2020년도 2021년도 2020년도 2020년도 이제 생산을 안 했나? 잠깐만요. 뭐 다른 브랜드에 이런 식으로 다른 브랜드도 계속 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선택권을 준 거예요. 이런 선택권 그래서 이런 항목들을 얼마나 잘 최대한 꽉꽉 눌러서 넣느냐에 따라서 이게 다 하나씩 하나 추가할 때마다 1점씩 난 점수를 보너스 점수를 받는다는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 최대한 자세하게 넣으시면 가점을 받아서 이걸 안 넣은 사람보다 아무래도 몇 점이라도 더 받아서 상위 노출 기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꼭 넣어주시고요. 모델명 같은 경우는 상품명을 그대로 따라서 넣어도 되고 상품명에 하고 모델명이 틀린 경우도 있잖아요. 뭐 상품명이 이게 지금 헤어플루션이라는 이게 지금 이게 브랜드고 이게 헤어플루션이라는 게 상품명이라면 여기에 이제 뭐 ABC 코드번호 상품 고유문버 같은 거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거 넣어주면 되는 거고요. 브랜드는 해당 상품의 브랜드인데 브랜드가 등록이 안 돼 있는 경우는 직접 여기서 수동으로 그냥 넣어서 뭐 울트라 예를 들자고요. 뭐 울트라 슈퍼 뭐 이런 브랜드를 검색을 했을 때 만약에 등록돼 있다면 아마 여기 자동으로 올라왔을 거예요. 그리고 아까 위에 먼저 보였던 브랜드 섹션에 들어갔겠죠. 없으면 그냥 이렇게 하면 돼요. 직접 등록 그리고 이걸 브랜드를 네이버에 등록하려면 뭐 어려울 건 없습니다. 상표 등록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요. 이게 아마 지금 저기 뭐 사업자 등록증하고 상표 등록원을 네이버에 제출을 하면 돼요. 1대1 게시판 고객센터 1대1 문의로 해서 제출하면 일정 기간 지나면 브랜드가 등록돼요. 그래서 이 지금 브랜드가 만약에 삼성이다. 그럼 삼성 뭐 저절로 올라오죠. 여기 브랜드가 등록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거 대단히 좀 중요한데 이게 상위 노출되기 위해서 이전에 얘기했던 대로 연관도 부분에 있어서 상품명 브랜드명 이거 맞춰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여기 넣는 부분은 브랜드명은 이 상품명에 넣었던 브랜드명을 그대로 넣어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건 제조사 넣는 거고요. 당연히 칸 채워줄수록 가점 받겠죠. 이 정도면은 일단 상품 속성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이 이제 케이시 인증 전자제품 관련된 건데 이제 국내 그러니까 상품을 제조하고 수입을 해올 경우 이 케이시 인증을 못 받으면 제품을 못 파는 상품들이에요. 케이시 인증을 안 받고도 팔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안 받은 거고 인증이 필요한데 안 받으면 그거는 벌금 나와요. 그죠? 아니면 상품을 나중에 가서 못 팔게 못 팔게 되는 거고 이제 케이시 인증이 필요 없는 상품이다 그러면 이거 체크하시면 되고 이거는 대상이 아니다. 그럼 이거 체크해 주면 되는 거죠. 이 상품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케이시 인증이 필요 없어서 이렇게 한 거고요. 구매대행 같은 경우는 이거 체크해서 해놓으면 되는데 일단은 이 상품 같은 경우는 케이시 인증 필요 없는 상품이어서 이렇게 했고요. 인증 정보는 각 상품이 인증이 필요한 거 있잖아요. 안전인증부터 해서 아동 인증, 방송통신 그런 것들을 받아놨다면 여기다 이제 하고 해당 기간을 넣고 여기 지금 해당 인증 번호 넣으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 원산지 부분은 좀 신경 써야 되는데 주로 이제 공산품에는 별로 해당이 없는데 수입 제품이나 식품이나 화장품들 어떤 제품의 원성분을 아까 말한 대로 공지를 해야 되는 경우는 이거를 선택해 줘야 돼요. 제일 애매한 게 보면 국산일 경우 강원도에 이게 거의 제조 공장이나 생산지 기준을 넣거든요. 국산은 크게 무리가 없어요. 근데 해당 제품이 해외에 수입된 원료하고 섞여 있을 경우 이거는 수입산으로 하느냐 뭐로 하느냐인데 식약청 식품 같은 경우에 국가에서 얘기하는 건 그럴 경우는 가장 대표성을 띈 나라를 넣으라고 해요. 그리고 그게 구분이 크게 안 된다면 그냥 기타에 놓으시면 돼요. 기타에 놓고 상세페이지, 수시 그리고 해당 상세페이지에는 모든 상품은 해당되는 원성분이나 이런 것들이 표기되어 있어요. 그게 이제 성분을 노출을 해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그냥 사진 찍거나 아니면 해당 공급사에서 제공하는 거 그대로 그냥 해당 내용 긁어가지고 혹시 사진이면 사진으로 캡처해서 상세페이지 상에 넣어주고 여기는 그냥 상세페이지에 설명하고 그냥 넘겨버리면 돼요. 이렇게 하면 제일 무난합니다. 이거 안 했는데 네이버 검사인진에서 체크가 되면 그거 수정하라고 그 상품을 판매 중지시켜 놓고 수정하라고 날라옵니다. 그리고 그 날라온 거에 대해서 수정을 하고 보강했습니다. 변경해 주세요. 하고 신청하면 자기네들이 확인해서 다시 상품을 노출해 줍니다. 근데 그걸 말을 안 들어먹고 계속 잊고 계속 쌓인다? 잘못하면 이제 페널티 누적 그렇게 말하면 어뷰징인 거예요. 그게 어뷰징이라서 그게 이제 반복해서 체크되면 경고 좀 주다가 상품 등록 안 되게 하다가 마지막에는 몰을 정지시켜 버려요. 정확히 얘기하면 스토어가 정지가 되는 게 아니고 네이버 쇼핑에 노출이 안 됩니다. 그래서 상품은 돌아가요. 네모로. 근데 그걸 아무도 못 보는 사항이 나올 거예요. 그 다음 항목은 상품 정보 제공 고시 이것도 중요한데요. 이거는 뭐 위에 지금 이 상품 주요 정보보다 항목을 졌습니다. 그리고 항목과 다 다 틀리고요. 이도저도 아니고 내용 아니다. 그러면 기타 제어해 놓고 등록하시면 돼요. 위리 자주 등록하는 건 태블릿으로 등록해 놓고 갖다 써도 되는 거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최대한 자세히 넣어야 돼요. 그러면 상세 페이지 하단에 유인 내용이 다 노출됩니다. 몇 미리 짜리고 주요 사항 설명하기 애매하면 그냥 상세 페이지 참조하라고 넣어 놓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사용기간 유통기한이죠. 여기 넣어 놓고 상세 페이지도 사실은 여기다 써서 할 수도 있는데 귀찮으면 상세 페이지 참조해 놓고 상세 페이지 내용에서 이거 참조하라고 하면 됩니다. 제조사 넣고요. 제조구 이거 같은 경우는 보니까 원료는 국내산에서 만든 제품 만들고 여기 세트 상품으로 만든 스테프는 중국에서 OEM 생산했네요. 제조사고요. 제조사 넣고 해당 사항 없고 화장품 판매업자 맞춤형 해당 사항 없고 여기 보면 화장품법에 따라 표기해야 된 모든 성분 이거 지금 뭐 뭐 뭐 성분 퍼센트까지 다 넣어야 돼요. 이게 원래는 근데 이거 힘드니까 상세 페이지 참조해 놓고 상세 페이지에 해당 그 포함된 거 나오는 사진 찍던 아니면 업체에서 제조사에서 공급을 받던 해서 그 이미지로 대체해 버리면 편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 시각의약품 안정처 화장품이니까 받아야죠. 이거 검사 받았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사용할 때 주의사항은 이런 식품이나 화장품이나 인체 먹거나 몸에 다는 것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런 유아용품이나 이런 거요. 그래서 주의사항 같은 거 넣어 줘야 돼요. 그것도 안 하면 어부징이에요. 품질보증 1년 그 다음 고객센터 전화번호 이렇게 넣어주면 되고요. 이거는 이제 기본적인 공지하는 내용인데요. 기본적으로는 상품 상세 페이지 참조를 하든 전자상거래 그냥 기본적인 이게 틀이라서 이게 기본 룰이라서 그냥 이거 하고 그냥 하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특이상들이 좀 있어서 내가 직접 입력할래 하고 넣는 거예요. 특히나 이 부분에 보면 냉동, 냉장, 정육제품의 경우는 제품의 신선도 유지를 위해서 단순 변심 사고에 의한 반품이 불가 이렇게 넣는 거예요. 이거는 뭐 저만 해당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 뭐 상세 페이지 참조나 전자상거래 어쩌고저쩌고 기본 뭐 그 내용을 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고요.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거 안 넣어주면 고객이 단순 변심으로 반품했을 때 고객이 반품을 안 받아줘야 될 못 받아주는 거에 대한 근거 자기를 제공할 수 없어서 고객 큰 애를 걸면 그냥 받아줘야 되는 상황이 연출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넣으면 혹시 그런 분쟁사항이 생겼을 때 이러한 인으로 안 된다는 걸로 고지해둔 상태입니다. 따라서 지금 말씀하시는 건 그 해당 사항이 되는 거에서 반품 불가합니다.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죠. 여기까지 하면 상품 정보 제공 고시까지 했네요. 아이고 멀리까지 왔습니다. 배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배송하겠다라는 거 선택해 주고요. 배송 방법은 택배 소포 등기 일반적으로 제일 많이 선택하겠죠. 화물 택배로 보낼 경우 화물 택배로 보낼 경우 직접 전달할 경우 퀵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필요하실 때 체크하시면 되고요. 계약되어 있는 택배 회사를 선택해주면 됩니다. 저희는 CJ라서 CJ대한동입니다. 배송 속성은 일반이 있고 오늘 출발이 있는데요. 일반 같은 경우는 오늘 주문권에 대해서 내일 발송하면 됩니다. 가장 일반적인 거죠. 다만 조금이라도 빨리 발송할 수 있는 업체들 재고가 있는 경우죠. 위탁 경우도 진행 가능한 경우 보통 기준 시간을 15시에서 16시에 많이 하죠. 보통 택배 픽업을 18시, 6시 정도에 많이 해가기 때문에 이 정도 설정하면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휴무일 정의해 주고요. 오늘 출발을 하게 될 경우 상세 페이지에 상품 하단에 오늘 출발이라고 표시가 되거든요. 고객도 구매하면서 아, 이거는 빨리 받을 수 있겠다. 오늘 내일 받을 수 있겠다 생각하고 주문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실제로도 네이버 검색을 했을 때 결과물에서 오늘 출발을 따로 표시해 주는 항목들이 있어서 아무래도 판매 기회를 좀 더 높일 수 있고요. 가점이 또 부여가 돼서 유리한 판매자 입장에서는 가능하다면 가점을 부여받을 수 있는 요소입니다. 그 밑에는 오늘 출발 가능한 수량 명시하면 되고요. 오늘 출발 가능 설정 옵션 내용 넣어주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묶음 배송에 대한 여기인데 이거는 조금 신경 써서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 묶음 배송이란 건 뭐냐면 미리 설정을 지금 묶음 배송 설정해 놨죠. 거래처가 여러 군데인데 거래처에서 제품이 직접 발송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저희 쪽에서도 나가고 그 쪽에서도 나가고 당연히 택배비는 두 번 발생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분리해 놓지 않으면 택배비가 두 번 발생되는 비용 손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 쪽에 다 있는 물건이라 하더라도 합포장이 안 되는 상품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상온식품하고 냉동식품 같은 경우는 아이스박스와 일반 박스로 나가는데 합포장이 안 되죠. 이거를 명시해 놓지 않고 구분 지어 놓지 않으면 고객은 총액으로 조건부 무료일 경우는 택배비를 부과하기 때문에 고객은 한 번만 부과하면 되지만 실제로 판매자는 택배비를 한 번 부담을 해야 되는 상황이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분리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상품별 배송비 설정이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무료는 말 그대로 배송비 무료인 거죠. 상품 가격에 택배비를 포함시켜 놨을 경우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조건부 무료 같은 경우는 기본 배송비 얼마에 얼마 이상 총 주문 금액 이상이면 배송비를 무료하겠다. 아까 좀 전에 얘기 드렸던 배송비 묶음 그룹 이 부분하고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유료는 얼마를 사든 무료로 배송비가 과금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수량별 같은 경우는 수량으로 택배비를 차등 적용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한 박스에 10개까지 들어갈 수 있는 상품이 있는데 고객이 만약 11개를 주문하면 11개에 대한 추가 택배비는 탐매자가 부담하게 돼요. 그런데 객단가가 있어서 마진도 좀 있고 하는 경우는 그냥 배송비를 일정 금액 이상 조건부 무료를 해서 무료화 시키거나 아니면 한 건 정도 추가 발송을 하더라도 판매자가 그냥 마진해서 녹임은 될 텐데 문제는 객단가가 얼마 안 되는 부피 크고 그리고 총 금액이 얼마 안 되는 그런 상품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저희 같은 경우는 냉면 육수나 냉면 이런 게 그래요. 한 박스가 10개나 20개 들어가 있고 총액 해봐야 만원, 만 몇천원 초반대밖에 안 되거든요. 택배는 냉동이기 때문에 한 4천원 정도 부과될 수 있는 내용인데 마진은 사실은 몇천원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객이 만약에 업장에서 그런 식으로 많이 주문하거든요. 10만원어치 20만원씩 주문해요. 그러면 박스가 많이 나오겠죠. 이 부분을 설정 안 해놓으면 일은 일대로 하지만 남는 게 없거나 오히려 마이너스라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상품들은 수량별 택배비 설정을 해서 판매자가 수익을 최대한 손실보지 않대로 선택해야 됩니다. 그리고 구간별은 말 그대로 택배기를 구간별로 설정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기본 택배비는 3천원인데 100개까지는 기본이다. 하지만 100개를 초과하면 추가금이 5천원이 발생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고요. 3구간에 예를 들면 구간 한을 더 준 거예요. 100개까지는 추가 배송비 없이 기본 배송비다. 500개까지는 배송비가 추가로 5천원이 부과되고 지금 100개에서 500개 사이라는 얘기죠. 500개 이상을 넘어가면 만원이 부과된다. 이런 구간별로 택배비를 차등 적용하려면 이렇게 적용하면 되는데요. 실질적으로는 구간별은 쓸 일은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좀 전에 얘기했던 수량별을 알뜰히 잘 써야죠. 조금이라도 손실률이 떨어지게끔. 그 다음에 선결제 반칙 선택하면 되고요. 지역별 차등비. 이거는 도서 상관일 경우는 보통 1.5일 정도가 소요가 되거든요. 제가 택배사 담당에게 물어보니까 오늘 발송이 되면 그게 한국 부두 근처까지 한 오후 4, 5시까지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선적이 돼서 제주도에 한 9시경 정도로 도착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12시 전에 전후로 해서 배송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하루 반 정도가 소요되는 곳이 도서 상관인데요. 그래서 보통 무게나 부피에 따라서 한 4천원에서 5천원 사이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5천원 해놓으시면 되고요. 별도 설필이 없으니까 이거는 없다고 해놓으면 되고 이건 출고지 설정. 실제 제품이 나가는 곳. 반품 탭 개비, 반품 교환 이쪽은 좀 신경 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고객이 이미 반품을 해버리거나 판매자와 상의 없이 반품해버리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거 잘못 설정해놓으면 원치 않는 곳으로 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 협력사에서 출고된 건데 그걸 저희 쪽 회사 주소로 해놨다면 저희 쪽으로 반품되는 거고 또 그 반대 경우도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반품 택배사를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 반품 배송비 편도 보내고 받게 되죠. 그 편도를 얘기하는 거고요. 왕복은 왔다 갔다 하는 건데요. 지금 편도에서 주의할 점은 무료화돼서 발송된 제품들이 있잖아요. 조건부 무료화돼서 4만 원 이상 주문금액에서 무료화됐거나 아예 제품 자체가 무료였을 경우 하지만 고객의 단순 변심으로 고객이 반품을 하려 할 경우는 왕복 비용에 대한 비용이 물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최초 발생 시 배송비가 무료 처리화된 거였다면 고객에게 8,000원이 청구가 되고 차감된 후 환불이 됩니다. 그리고 밑에는 교환 왕복 비용이죠. 이 경우는 판매자의 규칙 사유가 있는 경우 제품이 파생되거나 잘못 보냈을 경우는 판매자가 책임지면 되고요. 고객의 규칙 사유, 고객의 사유를 인해서 반품, 교환 이런 경우는 고객에게 차감됩니다. 여기서 저 같은 경우는 발송하는 비용보다 한 1,000원 정도에서 1,500 정도 더 비싸게 책정합니다. 이유는 제품이 돌아왔을 때 웹박스가 다 지저분해져 있거나 송장이 덕지덕지 붙어 있고서 그 상태에서 제품을 다시 발송할 수가 없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버려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 박스 비용과 그걸 하기 위한 부자재와 인건비 저희가 알바라는 직원을 써서 그거를 해당 상품을 포장해서 발송했는데 그 모든 것이 더 경비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를 추가해서 이게 반영해 놓고요. 이런 고객이 크림이 들어와도 이런 내용을 얘기해 드리면 다들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됩니다. 그 다음 항목은 AS 특이사항인데요. 고객센터용 전화번호 그 다음에 근무시간 그 다음에 판매자 특이사항 여기는 내가 판매하는 상품에 특이점이 있을 경우 넣어주면 돼요. 저희 같은 경우는 냉동, 냉장 식품의 경우 고객 단순 변심에 의한 반품은 불가합니다. 뭐 이런 거 넣어요. 안 그러면은 고객들 중에서 상식적인 선에서 이해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하지만 그걸 이해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크레인 분쟁으로 가거든요. 그런데 이런 항목을 넣어놓으면 판매자가 보호를 받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내용인데 판매자는 골키퍼가 되고 구매자는 공격수입니다. 10번 중에서 9번은 막았는데 그 하나만 못 막으면 그게 이제 반품으로 책임이 고객한테 책임이 가는 게 아니고 판매자가 책임지게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최소한 방어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혹시 특이점이 있으면 넣어주시면 좋습니다. 다음으로 가면 추가 상품 메뉴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위에 설명했던 기본 옵션하고 거의 같습니다. 다만 이제 몇 가지 항목이나 내용이 조금은 틀리죠. 여기 같은 경우는 직접 입력, 엑셀 입력, 다른 상품에서 갖고 오는 거 이거 세 가지가 되고요. 기본 옵션에서는 상품의 가격대에 따라서 마이너스 50%, 위로 50%, 100% 이렇게 가격대별로 한도가 있었잖아요. 추가 상품에서는 그런 게 제한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상품명은 총 옵션을 10개까지 가져갈 수 있겠죠. 여기는 지금 이 두 개를 묶음으로 봤을 때 하나, 둘, 세 개 세 개 준 거고 총 10개까지 가져갈 수 있고요. 이 하단 부분은 추가 상품명에 대해서 정의를 해주는 거죠. 샴푸, 비누, 세트, A형, B형 그러면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해당되는 순서에 맞춰서 A형은 이게 얼마인가요? 10만원 B형은 10만원 그리고 가격 다 달리할 수 있고 가격도 제한이 없습니다. 이 옵션 가격이 그리고 이 추가 상품 같은 경우 기본 상품을 하나 주문을 했을 경우 추가로 살 수 있게 되지 기본 상품을 주문을 안 할 경우는 추가 상품을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이 구매 혜택 조건 이런 내용인데요. 최고 최소 3개 이상 예를 들면 10개 이상 주문 시 이렇게 넣을 수가 있고요. 여기 보니까 10개 미만으로 돼 있네요. 최소 구매 수량이 예를 들면 3으로 해놓겠습니다. 3이고 최대 수량 1회 구매 시 최대 얼마까지 설정하는 거죠. 1인 구매 시 최대 얼마 이런 건 보통 언제 설정하냐면 제품이 재고가 한정적인 경우 이벤트 진행하는 경우 제한을 줄 수 있죠. 실제로 한 사람이 구매할 수 있는 최대 구매나 한 번 구매할 수 있는 최대치를 설정해 줄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복수 할인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복수 할인 같은 경우는 얼마 이상 주문 시 혹은 판매가에서 얼마를 할인해 주겠다. 혹은 몇 개 이상 주문 시 기본 할인 외에 추가로 더 할인 혜택을 주겠다. 예를 들면 10개 이상 주문 시 판매가에서 10,000원을 할인해 주겠다. 혹은 퍼센테이지로 할 수 있죠. 그리고 특정 기간만 유효하게 할 수도 있는 거고요. 포인트는 이거는 자주 쓰는 기능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상품 구매 시 몇 프로를 넣어준다거나 혹은 얼마를 넣어준다거나 고객에게 포인트 지급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상품 리뷰 시 작성 시 이거 뭐냐면 글로서 작성할 때는 얼마 포토나 영상으로 해서 올려주면 얼마 그리고 한 달 이외에 한 달 사용한 후에 넣는 항목에서 또 추가로 넣을 수도 있고요. 저는 이쪽은 별로 안 넣었습니다. 이쪽만 넣고요. 그리고 이게 금액이 중요하지 않아요. 넣었다 안 넣었다 이 항목을 넣었다 안 넣다가 가점 부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꼭 넣어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알림받기 고객 한 고객이 써줬을 경우 추가로 더 주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게 무이자 할부 설정할 수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보통 3개월 정도 해주는데 이 카드 결제 얘기하는 건데 이 3개월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는 판매자가 부담하는 겁니다. 그래서 잘 고민해 보시고 그 다음에 사은품은 넣는 칸이죠. 파우치 한 개 증정 이런 거 넣을 수 있고 파우치 사은품 이모지 넣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벤트 이벤트 내용 넣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검색 설정은 수동으로 기본적으로 네이버에서 돼 있는 태그 값이 있기도 하고요. 이런 식으로 기본 태그 값을 넣을 수도 있는 건데 내가 수정으로 넣고 싶다 하면 여기서 직접 넣어서 작성해서 넣으면 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지점이 하나 더 왔는데 페이지 타이틀은 이런 페이지가 결국에 하나의 웹페이지거든요. 이 맨 위에 지금 프레임으로 쌓여서 안 보인 것 뿐이지 독립 페이지의 제목을 여기다 정의해 주는데요. 위에 설명드렸던 브랜드 그 다음에 상품명 그리고 페이지 타이틀 이 세 개가 연관성이 있을 경우 상위 노출을 할 수 있는 가점을 부여받게 되기 때문에 이거를 최대한 같이 맞춰주는 게 좋습니다. 상품명 갖다가 북사해서 붙여넣기 해도 되겠죠. 메타 메타 디스크립션은 사람들이 안 보이는 숨어져 있는 그 어떤 페이지를 정의하는 내용들을 넣을 수가 있는 항목이거든요. 여기다 넣으면 좋긴 한데 크게 이 페이지 타이틀에 비해서는 그 영향력이 좀 작습니다. 판매자 코드는 크게 문제 사용을 안 하는데 보통 내부적으로 상품 코드를 넣어놓으면 상품 검색할 때 코드로만 검색할 수 있으니까 상품이 많을 경우는 편하죠. 그런 경우로 이제 만들어 놓은 항목이고요. 소비자 쪽하고는 상관없고 판매자가 내부 관리용으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항목이라고 보죠. 그 다음에 스마트 스토어를 네이버 쇼핑 쪽으로 노출되게 연계하겠다. 기본 노출 채널에 설정해놓으면 이게 선택이 돼 있는 거죠. 그리고 스마트 스토어 전용 상품명 사용 이거는 쇼핑 윈도우 운영하게 되면 거기에 노출되는 이름하고 기본 상품명하고 달리 가겠다. 그럴 경우 이제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선택하게 될 경우 네이버 쇼핑에는 전용 상품명으로 우선 노출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체크 안 하면 기본으로 등록한 상품명이 노출됩니다. 전시 상태 이거는 이제 그 상품을 판매 중인데 전시만 안 하게 할 수 있는 거고요. 전시 중이면 이 상품 노출되는 거죠. 어떻게 사용하는 거냐면 이제 페셰물 링크 할 때 사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다른 쪽에서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알림받기 동의 고객 전용 상품은 알림받기 동의해 주신 고객들한테만 상품이 구매가 가능하게끔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거를 설정을 해놓으면 일단은 외부의 상품이 노출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모레 왔을 때 보여지긴 하는데 알림받기 수락을 안 해준 고객들은 제품을 구매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기능을 설정하는 부분이고요. 그 밑에 공지사항은 공지사항을 기능을 쓰겠다 안 쓰겠다 이 내용을 설정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고 최종적으로 검토해 보시고 이장이 없으시면 저장을 한 후에 실제로 내가 원하는 대로 옵션 설정들이 잘 설정됐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